physicians at the kitchen 오 오 야, 저 단출하구만 여기 런던인데도 물가가 싸게 느껴집니다 버거 먹으러 왔는데 스위스가 빡세긴 했어 땡큐 오, 체리 루트&다트 노랑노랑하네 분당선 느낌인가? 거의 8,000원 냈는데? 7,000원 8,000원 맞는거야 이거? 4만원 내라고 하는거거든 근데iba 비교하자 근데 여기서 루트&다트는 회장님한테 그렇게 운전한거 루트&다트 мо터 한 번 더 혼란다 이 부분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스포츠도드님? 팬의 선 아 그렇구나 당연히 어떤 유튜브에요? 가릇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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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당신한테 구독과 구독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게 괜찮아요 이 영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네, 근데 우리가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건 내 직업이에요 네 좋은 직업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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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있는지? 지아나의 생일 날 아.. 행복한 생일 날 감사합니다 뺄어 그래서 뺄어 사 Advil 숙소 뺄어 어떻게 그렇게 되십니까? 30 21일만큼 아주.. 아이왕 아이안어 아이안어 야 좋은 하루 일 좋은 하루 아무래도 점점 점심 아침에 넌 저건 일을 많이 해놓으면 isin 랩기맛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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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을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오케이. 아, 친절해. 아, 한국어는 너의 그런가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나이스. 아, 네. 여러분은 항상 오른쪽으로 앉아있어요. 아, 네. 아, 네. 아, 한국어.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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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친절해. 영국에 온 게 실감이 나네요. 이제 영어로 대화하다 보니까 미국식 영어랑 완전히 달라가지고 발음도 그렇고 영국이 교통비만 비싼 게 아니라 되게 복잡합니다. 다른 존에서 다른 존으로 넘어갈 때도 그래서 계속 맵을 보면서 다녀야 될 것 같아. 아, 네. 영국에 이렇게 오래 있을 건 아니라서 역은 멋있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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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들고 다니지 말라는데? 제가 여러 나라를 여행해봤지만 한 번도 소매치기나 이런 걸 다 해본 적이 없거든요. 경각심이 없긴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인이 조심하라고 걱정해주니까 뭐 조심해야겠죠? 아, 힘들어. 머리도 떡지고. 여행은 이동할 때 제일 힘듭니다, 역시. 도시 자체는 낭만 그 자체예. 버스가 연착이 돼가지고 안 옵니다. 트래픽이 있나 봐. 스위치에서 있다 오니까 적응이 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와, 드디어 오네. 영국이 민영화라서 지금 아마 대중교통이 비싼 걸 텐데 대중교통만 놓고 오면 스위스보다 비싼 것 같아요. 네. 이게 오이스터 카드입니다. 필수라고 하더라고. 충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충전하고 있어. 이게 확인성이 안 되니까 순서하게 돼, 순서. 이게 버스는 지하철에는 연착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보통 지하철은 안 늦지 않나? 원더는 이렇게 지하철 타면 SOS가 뜹니다. SOS. 표지 보이시죠? 지금까지 다녔던 어떤 도시보다 그게 헬이다. 이게 인도보다 헬이야, 여기가. 와, 지금 간신한다. 미안해, 근데 너 멋있다. 제가 지하철을 좀 헤맸잖아요. 그래서 좀 늦었어요. 양해를 구해보고 안 되면 좀 어쩔 수 없고. 이거 봐. 벌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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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너무 바쁘시다. 사과할 시간을 안 주시네. 안녕. 아, I made a reservation, but actually I'm a little bit late and I got the message from you, but... I got the message from you, but... It's fine, no worries. It's fine. Yeah, 12 o'clock. 하정신이, 파스프리아. 자꾸 아담한데, 이게 앤틱한 분위기나 뭔가. 런던은 런던이요? 어우, 바빠, 바빠. 이렇게 숨밥 테이블을 간신히 얻었습니다. 이게 뭐야? 설마 스테이크 칼인가 이거? 귀엽네.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이거봐, 이거봐. 지금 스테이크가 십사면은 런던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아. 좀 낮은데, 좀 더 먹었어요. 다시 한번, 드라마주가 하아, 말로래요? 마, 말로래요? 좋았어. 컵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내가 먹을게요. 제가 추천을 준건데 맥주 먹을 줄 아네 맥주 먹을 때 기분 좋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퇴근하시고 파워 딱 때리고 편하면 유튜브 보면서 밤에 맥주 마실 때 올드타운이나 뷰룸 뷰룸한 곳이 들어와가지고 난 맥주 먹어야지 난 맥주 먹어야지 저희 여행이 있어서 큰 흰색이에요 비주얼 보세요 비주얼 아 미쳤는데? 샐러드도 하나 추가했어요 곡기 완벽하죠? 런던 오시면 되세요 이 가격에 이 맛 가성비라는 말은 따지고 보면 맞는데 사실 나가서 런던 물 것 같으면 이거 한 5둑만원 줘야 되는 메뉴거든 파워가 부드럽고 아 all good I love it super good 여러분 이런 것도 좋아 밥 먹고 있을 때 와서 체크해 주시는 거 네 머시름 소스를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함이 안 돼있어요 스테이크는 진짜 스테이크만 나오는 거라서 계속 추가를 해야 되네 음 Bhagavan 제가 시원한 고기 이게 샐러드도 샐러드도 민트를 넣어줬어 조금 애매하긴 해요 다시 올 것 같긴 한데 막 어머 여기는 꼭 다시 와야 돼 막 이런 느낌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How do you sell their steak for a good price? Do you sell for a good price? Yeah. I mean in London? I know. And it's the deal. You know what I mean? I think it's a good deal too. Yeah. You're gonna have an ice price for the beans. You know? Business, yeah? Yeah, exactly. Always. Always. Yeah. Cheers. No problem. Any time. He's on your way out anyway. 짜치는 바닐라가 아니네. 이거 뭐야? 카라멜이랑 우유랑 재밌네. 날씨가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런던을 그냥 살짝 한번 둘러볼 겁니다. 영상이 좀 짧아질 수 있겠네요. 오늘은 기타샵 보세요. 딱히 관심은 없는데 뭔가 런던 런던한 느낌? 런던이 뭐 교통도 좀 말썽을 부리고 정신없고 물가가 비싸고 뭐하고 해도 사람들이 런던을 좋아하는 확실한 이유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오, 여기 뭐 하나보다. 이야. 사람들은 진짜 많아요. 어딜 가나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기는 뭐 아시아, 중동, 아메리카, 유럽 뭐 할 거 없이 정말 다 모여 있습니다. 약간 이스탄불 확장판 같은 느낌이야. 이렇게 사람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가다보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신호를 잘 안 지키더라고요. 여기 특징이. 약간 헝가리 때도 그랬는데 아, 근데 여기는 버스를 타기가 겁나네. 얘네들이 시간도 잘 안 지키고 여기는 3, 4시만 돼도 교통 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보이실지 모르겠네. 30분 지연된. 영국 런던에서 처음 봐요. 30분 지연된. 어떨 때는 1.75고 어떨 때는 2. 몇인데 뭐가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같은 존인데도 아시는 분은 댓글 한 번만 적어주세요. 교통 모르겠네. 교통 시스템. 잠깐 한 20분 왔는데 완전 서유럽이 돼버렸어. 남백 먹고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살아있으면 느낍니다. 느낌 아시잖아요, 다들. 와... 빅빈이구나. 제가 정말 영국에서 꼭 보고 싶었던 시계 탑승이 하나인데 아, 생각보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 이 정교함이 제가 지금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게 아닌데도 제가 지금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게 아닌데도 제가 지금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게 아닌데도 아, 생각나는구나. 아, 어떻게 만들었누? 어케인 누. 지금 유럽 쪽 다녀보니까 건축물을 봐도 아,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게 있고 와, 이거 어케인 누 하는 게 좀 있는데 빅빈 이 양반이 좀 후자예요. 네. 아, 빅빈 앞에서 일렉을 낭만이 쓰시다. 근데 보기 죄송해요. 코인이 없어가지고 사람 진짜 많다 근데 얘는 또 런던아이인가 보네 여기 또 런던아이도 있습니다. 아, 이쁘네. 런던에도 툭툭이가 있습니다. 요구... 표가 있네? 다음에 탈게요. 사람들이 몰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기가 막힙니다, 진짜. 분명히 빨간불인데, 그쵸? 네. 이렇게 당당한 사람들 처음 봐. 내 채널? 네. 런던 브라더? 너 어디서 왔어? 저는 프랑스입니다. 아, 봉쥬. 그리고 너? 사우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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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꿈은 사우스코리아. 진짜? 도대체? 네. 네.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제가 한국의 과정에서 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행복하다고 만나네요.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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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생각해, 저는 저희 공략당의 경제 대회에 대한 공략당들의 투자에 대한 대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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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대회를 대해 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대회에 대한 대회에 대한 대회에 대한 대회에 대한 대회에 대한 대회가 되냐. 물어보니까 완전 반정부시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부 정치인들을 지금 약간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사실 정치적인 얘기고 더군다나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입벙긋하기 많이 조심스럽죠 이런 거 보면 사람 사는 데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주변에 경찰관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차이점이 좀 있다고 되게 유쾌합니다 핸들도 구경하고 있어 노래 좋나봐 런던이 관광지들이 대부분 다 돈을 받습니다 뭐야 내셔널 갤러리 반일토 그 하루 짜른 반일이겠죠? 너네 왜 여깄냐? 쟤 샤야? 네 쟤 샤야 쟤 샤야 런던 랜드마크 중에 하나죠 파워브릿지에 이제 막 왔습니다 버스 색깔도 바뀌었어 뭐야 여긴 좀 블루블루하네요 신선하다랄까? 빅벤은 보고 나서 와~~ 막 이랬는데 여기는 좀 색조화가 되게 좀 근사한 느낌? 런던 이쁩니다 예 오늘은 노을도 있네 오늘은 노을도 있네 야경 완전히 살아있습니다 진짜 런던 왔으면 펍도 안 가볼 수 없죠 바로 가보겠습니다 뭐야 이 지하철역이 왜 이렇게 생겼어 왜 이렇게 힙해 지금 펍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왔는데 지금 이게 펍인 건가? 이거지 이거지 이 런던 펍이 제가 사실 버킷같은 거였어요 이런 분위기를 제가 느껴보고 싶은데 이 런던 çalış사이 있나요? 이쁜근하고way 이 런던 held에 이 런던 회사와 핸드폰이 하나요 괜찮아요 이 런던 회사의 런던의 너를 Rate 제가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 좋아하고 여기는 연령대들이 다 있습니다 다들 흰머리가 좀 있으셔 흰머리가 있거나 머리가 아예 없거나 뭐 이거 비야바론 아닙니다 실제로 구매를 보면은 대화에 끼기가 좀 힘들어 먹고 가도 이렇게 약간 부장님들 회식이 온 느낌이야 분위기만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비싼 거니까 이거 다 먹고 와야지 와 닮은 시간이다 아 여기서도 와바이를 하네 야식들이 당장 지우래 당장 저렇게 남들한테 피해주고 살면은 안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살아보니까 그래요 방금 어린 애가 이렇게 돈을 따갔죠? 10만원을 그래서 이렇게 어 여기도 있어 난리가 났구만 아주 참 안쓰럽기도 하면서 이게 미디어나 동영상으로 많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잖아요 아직도 속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신조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를 하건 나중에 제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절대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자 남한테 피해를 주는 순간 100% 200%로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다 나한테 안 들어오면은 내 자식 내 자식의 자식한테 대를 이어서 수조건적으로 돌아온다는 저는 그 시스템을 믿거든요 안타까워요 여기 지금 다리 하나 건너오는데 야바이만 다섯 팀이 있어 저기도 있네 여기 야바이 야바이 다리네 이름 바꾸세요 저기 구글 맵 구글 맵 트릭 Thank you But I have an answer When COVID come to China was trick Who give the COVID in China? Trick? Did you ask me Chinese? Yeah I asked you If have COVID Is it Easterind? Do you think Do you think I am Chinese? No problem go It's okay Yeah And you need to be Okay Go out for the speed Go out for the speed More wing We need to go out for us We need to go out for the speed We need to go out for the speed It's also just like a stone 확실히 이쁘다 런던 확실히 이쁘다